아, 집도 뭐 이거에 대해서 화제가 많더라고요. 화제됐죠, 아주. 이쁜 집. 장훈이가 저런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집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놨어. 어디 있나? 우블이 뭐 하고 있네, 우블이 뭐. 또, 또. 뭐 샀어? 청소기. 또 뭐 샀나 보네. 청소기 샀네. 오, 대박. 엄청 깔끔해요. 아마 장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 깨끗해요. 아니, 어쩐지 저분이 굉장히 후감이에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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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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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 이거 손이 안 되네, 손이 안 돼. 저 저기 짧아. 저 집이 너무 커서 안 돼. 요즘 무선 많은데. 에이! nep-채아! 오오, 왔네. 이사해서. 아 친구들 집들이 오셨구나 아 저기 꽃들고 있는 분은 커트머리 여자분은 소강 신우예요 사촌 누나 여기 인테리어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진 분? 저분 제주도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요? 제주도에 죽은 사람도 엄청 많이 와 어 왔어? 어 왔어 보이시는 거고요 인사할래 다 특별히 관심이, 특별히 관심이 네 제가 또 제 제주도 시댁 식구들이 아주 좋으시네 다 이빠네 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외로워할까 봐 더 잘 챙겨주는 게 있어요 저분 저 싱글이? 아니요 왜 싱글이면 뭐 너 소개시켜주려고 했지 형이 해 형이 수매를 봐도 너 소개시켜주려고 했지 이 형 이상한 영화 아니야? 너는 고기 좋아해 고기 너무 좋아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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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다 띠리 농성은 오니까 오까오스니 칸칸 언니 이리 와봐 와우 쟤 언니 동생 언니 동생 니다 띠리 저 맥주 아직 그대로 있네 대박이지 그리고 빼 쟤 하자리 이 영상이랑 같이 또 감사합니다 쟤 쟤 쟤 오늘? 이거? 아 세상에 오우 난 술집 타린 줄 알았어 나 어이기엔 삐주어 내거 조판 니가 이거 너 너무帥다 그 띠어보 하하하 怎么了? 뭐야? 아, 우리가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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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말거라이다. 저게 큰 식탁에는 꽃이 하나 꽃 있어요. 비용 제가, 제가 구애다. 비용 제가, 제가 구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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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야. 저거 무슨 부양이다? 비싼 거면 뭐 하려고 샀어요? 안 쓴 거면? 종이 자르고 그래서 저거 나무 자른데 쓰지 말라고 이제 날 나간다고 니 저거 매일 자나? 저 바빠? 저 바빠? 저 바빠? 바빠? 이거 좀 대기죠? 이거 어? 이거 뭐? 이거 뭐 든지? 큰 시간은 아까 근데 안 해본 적 약간 좀 정의 정도 안 되고 그런 거 이해해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어요. 저 정도면 관계없어요. 본인이 다 하기 때문에. 치우든 말든. 왜 이놈? 아 진짜 왜 이놈? 에이구. 안 좋아. 님의 거 와보시냐? 귤은 좋아. 어? 뭐야? 아 찢어졌네. 어? 야 이거 또 쉬시간 오실 것 같은데. 대박.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아 죄송하게. 바지 치셔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왔나 보다. 하이. 샤오 꽝 샤오 꽝. 우리 이제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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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aller의 기억 마신": 이거 못 쭉육이. Darling. 잘 안 말 Lac dow experiencing chat. ingerieairs. 다 잡히는구나. 미안해. 미안해. 이게 다 잡히는구나. 눈이 거의 총인데 총. 제가 약간 독재 그런 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반성하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 좀 잡아주세요. 아니. 사아랑해. 어허. 1. 우리 입으로 거의 투명인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침 누나가 표정이 안 돼. 우리 나오지 말라고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는 냄새. 대박. 우리 집 싱북아. 이 소아이 누나가 만들어 오신 거야? 아니, 아빠. 아빠? 소아이 아빠가 만두 잘해. 아, 만두 저거 맛있겠네. 중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만두를 먹이는 게 문화야. 출장 갔다가 왔다라든지, 촬영 끝나고 왔다라든지. 사람이 집을 떠날 때, 그리고 들어올 때 만두를 항상 먹이는 게 중국 문화야. 먹어, 먹어. 어, 배고픈데 먹어. 먹어, 먹어. 만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잠깐. 싱크홀. 그럼 저렇게 먹으면 금방 먹겠네요. 그럼 요즘은 너보다 소아이가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누가 통장관리는 누가 해. 내가 하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왜 무책같은데. 너 한번도 없잖아, 이거. 한 달에, 한 달에 내가 용돈 주잖아. 뭐지? 80만 원. 한 90만 원 좀 안 돼. 90만 원. 많이 받네. 그럼 너 뭐 쓸데. 맥주 밖에 더 사, 너는. 형. 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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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ians 자,요시야. 매우 여자하고 responders medications 해야香. 하하하하하하. 내가 물어 försö고자 그들은 뮤직비디오에 눌러서 보인다고. 가다가 미쳤어? 대리이버다 사실 이게 가장 높은 것이죠 자 western environment 사실 이라는 사람은 작업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었임 제가 첫 번째하고 외국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영업을 일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그요 dire는 마사지에 대해 특별한 지급을 요구하고 그리고 jotted에 대해 많은 의미를 요구하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의원, 문의원, 문의원 괜찮아요? 만약에 안 되었으면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정말 존중니다 3, 2, 1, 시작! 어디다 지수아 저도 미친 한이 신성이지 연기하기 위해 그 기회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그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너무 행복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내가 주어진 기회를 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와서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는데 막 이렇게 힘들지 미치겠지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연기를 기회는 왔는데 나 혼자 한국 사람인 거야 다 중국 사람인 거야 다 중국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게 마치 이렇게 그들은 나한테 되게 잘해준다고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외로워 그렇게 외롭더라고 지방만 가도 외로운 거 그리고 이제 그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 덕리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고 너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이 친구한테 좀 강한 모습은 보였었거든 그리고 현장에서 막 이렇게 뭐가 프로답게 하고 싶어서 강하게 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나를 너무 측은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뭔데 나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지 이게 뭐야 이런 거야 그래 그래서 나는 그는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알고 싶어 내게 뭘까 내게 뭘까 내가 뭘까 너가 왜 이렇게 너가 뭐 이 세 번째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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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감사합니다.